제가 체크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때까지 현금으로만 썼는데 체크카드로 만들었다고 체크카드 체크카드 체크카드로 만들었다고 오늘 체크카드 처음 써봤거든요 오늘 영어 단어 책을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금이 없는 거예요 체크카드에 돈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체크카드를 처음 써봐야지 이러고 딱 가가지고 내가 상상한 건 그거였어요 뭐로 도와드릴까요 카드로 해주세요 아 여기 서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카드 딱 받고 사인 이렇게 싹싹싹 긁고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야 얼마나 멋있어 체크카드로 사인을 싹싹싹하고 아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주세요 아 네 서명 한번만 해주세요 카드를 안주는 거예요 아 카드로 사인하고 싶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싹싹 긁잖아 싹글라했는데 아 실패한 거야 한번 다시 긁어주세요 쪽팔려가지고 네 로망하고 다르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카드로 사인할 겁니다